반갑습니다.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에 뵙죠. 우리 또 제이앤님, 저희 친누나와 함께 이번에 정말 제가 큰맘 먹고 큐텐에서 큐텐에서 드론기 전자동 커피 머신 귀래요. 저희가 정말 이거 한 1000불 가까이 해요. 그거를 동생이 누나 고생한다고 장만해 드렸습니다. 지금 누나 영상으로 최 팔아먹어가지고 제가 또 빨대 많이 꼽았거든요. 하루에 그래도 두세 잔씩은 각자 마시니까 남편하고 자주 사용하고 있죠. 우리가 한번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어느 정도로 곱게 갈릴지 곱게 갈리면 갈릴수록 커피가 좀 더 강하고 찐하게 내려진다고 하더라구요. 원두에도 기름기가 많은 원두가 있고 드라이한 게 있고 그렇대요. 기름기가 많은 거는 아무래도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기름기 많은 원두가 맛있긴 하더라구요. 콩을 또 골라서 사는 재미가 있잖아. 다양한 원두의 맛을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첫 번째 제일 좋았던 거고 근데 뭐 알아요? 원두 맛을 누나가? 그냥 내일 맛있으면 맛있는 거지. 뭘. 너무 또 화가 났나 봐요. 갓 이제 볶은 거를 로스팅 해가지고 바로 보내주니까 확실히 향도 되게 좋고 맛있어요. 유지비는 저렴하다 이거죠. 왜냐면 콩이 싸기 때문에. 그렇죠. 그쵸. 포데로 사니까 또 크게 보면 포데. 포데로 사니까 오랜만에 하니까 내가 좀 감을 잃었어. 감 잡으세요. 여기는 물통인데요. 네. 여기 보면 이제 필터가 같이 들어 있더라구요. 이건 기종마다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대요. 유럽 쪽이 물 자체가 석회질이 많잖아요. 네.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런 것도 걸러주면서 기계에 끼는 그 석회를 제거해 주는 그 약간 용액이라 그럴까요? 그런 것도 같이 여기 동봉 되더라구요. 300불짜리도 있고 500불짜리도 있고 근데 굳이 그렇게 3불짜리를. 응응. 기계에요. 기계에요. 아니 근데 나는 약간 그걸 잘 몰라요. 기계에 빼서. 아 모르면서 왜 이렇게 비싼 걸 자꾸 산다 그래요. 저는 원래 여기서 또 더 더 비싼 걸 사는 것 같았는데 그게 기능이 뭐였는지 알아요? 여기 없는 기능인데 여기에 열이 들어온데요. 그건에. 여기에? 어떻게 나중에. 그거 사줄테 어떡할테요. 아유 열 들어서 뭐야. 이거 만질 것도 아니고 추운데. 컵을. 아 추운데. 컵을 여기다 올려놓는 겨. 아유 지겨워. 좀 식지 않은 커피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마실 수 있다. 뭐 그런 점이 있나봐요. 저도 잘 몰라요. 아유 더러워. 어떻게 해야 합니다. 네. 저도 키는데 이거. 이거 잡아요. 아 왜 저래. 히팅업을 하고 있어요. 아 히팅업 이게 시간이 필요하구나. 어떤 기계 1시간 있어야 되나. 뭐 어쩌야 되나. 막 부르는데. 아 그런 것도 있어. 이거는 몇 분 안 걸리더라구요. 예약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. 어. 몇 시에 커피가 내려지게. 아유 물. 야 물 질질 나온다 얘. 이것도 이것도 찍어야 돼. 세척 기능이 있어가지고. 참 위생적으로 좋아요. 근데 우리는 또 그냥 롱커피를 한번 해볼까요. 어 끓여기. 열면 돼? 열면 안 되지. 괜찮을 것 같은데. 커피숍 같은데 보면은. 이렇게 넣어가지고.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. 넣어서. 그게 반자동일 거야. 아마. 끝까지 들어. 아. 아. 향이 참 좋네. 아. 저 향긋한 냄새가. 아. 뜨거운 물만 나오는. 그쵸. 그래서 이렇게 해서. 아 이렇게 하면 뜨거운 물이. 물을 좀 타서 연하게 마실 수 있다는 거죠. 맛을 한번 볼테어 어떡할텨. 한번 보여줄테어 볼테어 어떡할텨. 한번 먹어보세요. 커뮬리에죠? 그렇죠 커뮬리에죠. 향긋하네. 이거 그냥 뭐. 커피숍에서 그냥 시켜서 먹는 커피랑.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. 비슷한 맛이 나는데요. 그쵸. 네. 이렇게. 어 이거. 괜찮아요. 카푸치노 일때가 이제. 여기다 놓고 하라고 그러고. 뭐 라테. 카페 라테가 제일 거품향이 좀 적나봐요. 근데 여기쯤에다 놓고 이제 내리라고. 데워진 물가. 네. 거품이 돼가지고 나오는거야 지금. 지금 벌써 데워진거에요? 데워진거에요. 아 요런식으로. 기가맥해. 기가맥혀. 설탕을 타야지 또. 음. 좋아할거 같은데. 이 찌꺼기가. 여기에 꽉 차잖아요. 그럼 비우라고 또 알려주거든요. 커피찌꺼기. 씨꺼기. 자신있게. 잡아 빼. 자신있게. 이거 봐요. 어머나. 우와. 이거 저기 브라우니 아니에요? 소코파이예요. 소코파이. 소코파이. 윅파이 소코파이. 오. 뜨거운거 만지지 말고. 아 뜨거웠다 그게? 이게 약간. 요런거 만져봐봐. 이게 윙크닉. 많이 뜨거워? 그렇게 펴 죽을정도는 아니여. 제떨에다 놓으면. 이거 아마 내가 알기로는. 담배 냄새 잘 빨아먹어요. 음 냄새. 여기서 해볼게. 잠깐만. 아 지 냄새 맡는거 좋아해. 하하하하. 제 콜어 가져가는데. 컵이 좀 낮다 싶을때는. 이렇게 내려줘야 안 튀기지 많이. 이 그려. 이. 스타벅스 가가지고 요즘에 하면은. 진짜 죄 6천원. 막 이렇게. 6천몇백원. 한컵에. 맞아. 이런데 이거 아무리 백만원이라고 해도. 내가 볼 때는. 큼새 뽑지 뭐. 큼새 뽑아요 진짜. 뭐 한두달. 자주 가는 사람 같은 경우는. 약간 양념 넣는 기분인데. 양념. 다대기. 나는. 설탕맛으로 먹으니까. 아 마시. 진짜 맛있다. 그치. 진짜 맛있어 진짜. 내가 원래 이런거 좀. 가시기로 못하거든요. 정말 맛있네. 원래 뭐 이렇게. 맛있다고. 잘 얘기하는 편 아닌데. 나 그렇게. 쉬운 남자 아니거든. 진짜로. 아 맛있네. 응. 부드럽네. 부드러워. 확실히 우유가 많이 들어간게. 좀 부드럽게. 어. 우유 많이 들어가서.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. 그런데. 그래서 부드러운가. 맛있어. 어 맛있네. 이런거. 아유. 나도 하나 놓고 싶은데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오. 귤예요. 오늘 오랜만에 같이 찍었는데. 너무.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구요. 저희는 또. 귤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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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페 귤예요. 귤 한 대 사이즈. 귤 한 대 사이즈. 저희는 그러면. 여러분. 다음부터 또 뵙도록. 하겠습니다. 드리게 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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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